와...끄러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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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모닝 소금 여섯시 반이에요 오늘은 일찍부터 일정이 있어요 과연 제가 어디를 갈까요 아침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 짠 여러분은 저의 싱얼을 보고 계십니다 싱얼 최초 공개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안 가고요 봉사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도시락 봉사 매달 가거든요 회사 출금보다 더 일찍 갑니다 저희 집 앞에 제가 좋아하는 길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옛날에 띠던요 나이가 좀 있어요 옛날에 띠던 자 머무려줄게요 주물럭거렸다가 네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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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힘쓰는 것도 잘해요 여러분 네 이거는 제가 다 나누잖아요 밥도 푸고 진심으로 띠던 고맙는 왜 떡 부끄럭 여러분 이 밥 부끄러워 맞으면 아파요 엄청ر어요 밥 나오지 너무 맛있겠다 예쁘게 잘 보셨죠? 흰밥이랑 먹어도 맛있는 비빔밥 그리고 비빔밥 아 비빔밥? 어 진짜 생채는 그냥 비빔밥 잘 됐다 아 모르겠다 콧밥도 돼 이놈이 없다던데 안녕 안녕 요즘 봉사 매달 오는 멋진 아이예요 허람들이 보이죠? 허람들이 보이죠? 허람들이 보이죠? 허람들이 보이죠? 허람들 허람들 주문해 여야끼리 워낙 병원 색깔 맛 얘가 이렇게 방암 국과 콩 통장 식용유 다짠 짱 씻고서 한번 따뜻하게 끓여왔어요 스테이 머리를 묶고 머리를 묶고 비타민등록먹고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이따가 저녁에 전어랑 병어에 소주 한잔 할거에요 맛있어 시장 먹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꼭 무조건 사오는 것 같아요 먹거리 하나는 오늘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꼬마김밥인데 꼬마김밥이 진짜 커요 반숙 됐다 잘됐다 집에서 했거든요 반숙 으깨서 먹는거 좋아해요 으깨서 먹어야 돼요 기리무치똥 짠 오늘도 아 아 아 아 아 으 루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병어회와 전어회를 준비해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병어회, 전어회 둘 다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일에서요. 같이 준비해봤어요. 병어회, 전어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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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바로 먹겠습니다. 저는 이 뼈는 오늘의 영상이 너무 좋아요. 이 뼈는 오늘의 영상이 너무 좋아요. 여러분, 뼈는 오늘의 영상이 너무 좋아요. 오징어 양념장 매콤달콤달콤 바삭바삭 고추도 잘 먹습니다 고추도 잘 먹습니다 고추냉이를 긁어먹는 것 같아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고추냉이를 먹었는데 고추냉이를 먹으면 그리고 고추냉이를 먹으면 고추냉이를 먹으면 매콤달콤해요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찹쌀떡 참기름 뱃뱃뱃뱃 아삭아삭 참기름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반죽! 초콜릿 차가운 맛 참기름 비쥬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